안녕하세요. 섹스폴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여러분들,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찬 분들을 위한 찬양악보집이라는 책이 원래 있죠. 그 1권이 나왔는데, 그 책이 나온 지 벌써 한 2년이 지난 것 같아요. 2년이 지나고, 이번에 그 책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CCM, 보금성과 찬성과 35곡이 들어가져 있는 새로운 책, 찬양악보집 2집이 새로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요. 애드립악보와 그 다음에 애드립, 어떤 끔임음,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지 않는 1번악보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책이 나왔는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왔습니다. 자, 여기 일반악보, 일반악보 버전과 그 다음에 애드립악보 버전, 이렇게 책이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그래서, 아, 나는 조금 그냥 찬양악보, 그냥 일반악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일반악보를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, 내가 조금 꾸밈음이나 기구 같은 거를 좀 넣고서 찬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애드립 버전의 악보를 받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들어가 있는 노래는 같으나, 노래에 대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구매하셔도 되시고 한 권만 따로 구매하셔도 되십니다. 먼저 이 애드립악보,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존에 있는 찬양악보집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어떤 곡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곡이 들어가 있는지는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악보를요 보통은 두 페이지에서 네 페이지 정도로 요번에는 책이 길게 나오게 됐는데 왜 네 페이지까지 책이 길게 나오게 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악보를 1절부터 2절, 3절 그 반주 음원에 맞춰서 악보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렇게도 악보가 길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음표에 대한 크기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책이 조금 이렇게 음표도 크게 나오고 가사도 크게 나오고 해서 이제 네 페이지 정도로 책이 나왔고요. 요기에 이 악보에 맞는 알토 반주 음원과 테너 반주 음원이 요렇게 두 가지 QR코드로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직접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해놓은 모범 연주까지 요 가운데에다가 QR코드로 넣어놨습니다. 곡마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악보를 보고 먼저 많이 듣고 제가 불렀던 그 음원을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악보를 보시면서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꾸밈음을 하는거나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에드립을 하는거나 요런 것들을 조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요 MR은 뭐냐면 이제 그 제가 모범 연주를 해놓지 않은 그 저의 소리가 빠진 반주 음원이 알토랑 테너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쉽지도 않게 해서 제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에드립 악보에는 요렇게 넣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5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. 책은 요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가 않고요. 그리고 금액은 2만원으로 에드립 악보는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버전의 악보는 1만6천원이고요. 요번에는 택배비가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이 금액에서 택배비 택배비가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찬양악보집으로 찬양, 색소폰으로 찬양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 찬양악보집을 택배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찬양악보집을 통해서 많은 찬양연주가 이 색소폰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.